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SNL의 코리아 시스템과 시스템에 이어 출연하며 회원의 영혼을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 장도혜 씨입니다. 인체바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프레임이 출연해 주신 또 남산의 예능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솔로 가수들에게 되게 큰 기빌감을 갖게 해주시는 김소연 씨입니다. 네,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장도윤입니다. 이렇게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을 주셔서 주최층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먼저 저희 JB 엔터테이너먼트 정얼건대표님 정성민 인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SNL 덕분에 이렇게 큰 신인상을 받게 되었는데요. TVN 안상혜 목적님, 권성훈 PD님, 민정인 PD님, 야외 PD님들, 전체 크루 선배님들, 부부님들, 형, 친구, 누나들 너무나도 다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팬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승희입니다. 이렇게 신인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인데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가수로서의 솔로의 밤을 냈었는데요. 그 전에 먼저 제가 예능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상인 것 같습니다. 예능을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께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한 것 같은데요. 앞으로도 가수 김주희, 예능인 김주희로서 더 열심히 하는 연예인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영원한 영원 예능까지 감독님의 화제화점이 되는 신인 여러분들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축하합니다.